안녕하세요 생태톱받을 가꾸는 풀꼴TV 입니다 오늘은 뉴티나무를 이용해서 키테이블과 도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구를 소개하자면 자를 수 있는 각도 절단기 원형톱도 좋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도구로는 대패 그 다음에 그라인더 그 다음에 형태를 자를 수 있는 직속이 모서리를 정리해주는 트리머 표면을 정리해주는 커팅보드 오일 그러니까 도마오일이죠 도마오일을 발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무는 뉴티나무 입니다 뉴티나무는 단단하구요 무늬가 예쁩니다 자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흠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이 부분에 지금 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라낼 건지 다른 용도로 쓸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라인더로 갈아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금이 같죠 그라인더로 갈거나 대패로 갈아서 정리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라낼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나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톱을 쓸 때는 안전 커버가 있긴 한데요 나무에 대고 스위치를 돌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먼저 나무에 대기 전에 가장 높은 회전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갖다가 나무에 대야 되는 거죠 어차피 자를 부분이기 때문에 보면 자 이렇게 잘라야지 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르기 전에 먼저 최고의 속도를 올린 다음에 서서히 나무에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다른 전동 공구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트리머도 그렇고 대패도 그렇고 직속이도 그렇고 모든 전동 공구는 나무에 대기 전에 최대 속도를 올린 다음에 서서히 나무에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패를 사용할 때는 먼저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놓습니다 자 높이를 조절해주는 레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춥니다 그래서 움직였을 때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을 때는 대패날하고 나무하고 일자가 된 겁니다 가장 낮춘 상태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쪽 방향으로는 쓴 게 아니죠 나뭇결 무늬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먼저 머리를 갖다 대고 이 부분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돌려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대패날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나무 위에서 대패날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안됩니다 자 뒤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뜨지 않게 곧바로 연결되게 세면이 맥스있게 정리가 됐죠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뒷면도 이렇게 거친 면을 깨끗하게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나무가 깨끗하게 잡혔죠 자 이것은 트리머인데요 모서리를 예쁘게 다듬어주는 모서리를 처리해주면 좋습니다 트리머는 사용방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를 켜기 전에 벌써 날이 나무에 가 있으면 안됩니다 자 나무에서 조금 떨어지게 튼튼간을 자 다시한번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모서리가 이렇게 나 있죠 자 이렇게 모서리가 나 있는 부분을 트리머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각을 예쁘게 따준 겁니다 자 이렇게 각이 처리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각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뒷면도 해줘야 되겠죠 대패로 처리하다 보면 대패날이 먹는 곳에 조금씩 단차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붙였다 뗐다 하기가 편합니다 자 너무 한 면에 되고 오래 되고 있으면 안됩니다 예 꽉 누르면 안되고 이것도 가볍게 기계의 힘으로 갈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너무 꽉 이렇게 꽉 눌러서 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을 눌러서 이렇게 수평을 잡지 못하고 하면 열이 발생하면서 이쪽에 부직포가 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기계 사포를 했으면 손사포로 이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다듬은 나무와 다듬지 않은 나무 비교가 되나요 이제 색깔도 쫙 좀 살아났고 그죠 쫙 살아났고 쓰기에도 좋죠 뭐 가시가 박인다든지 울퉁불퉁하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표면도 매끄러워졌고 그 다음에 무늬도 살아났습니다 자 무늬도 살아나고 여기다 이제 오일 처리를 하면 색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자 이 처리 안된 나무 딱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자 오일은 나뭇결 무늬대로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뭇결 무늬대로 얼음으로 바르는건가요 네 오일솔로 뭐 헝굽으로 발라도 되구요 이거는 네 어떤 거를 발라도 되는데 이게 조금 좋은것 같아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철물대로 팝니다. 정말 멋지게 나왔습니다. 조심! 기름칠까지 완전히 다 했으면 다리를 올려야 되겠죠? 티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찻쌍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리를 올려야 되겠죠. 다리는 제가 샘플로 3가지를 사봤어요. 이것은 심플한 다리입니다. 이런 다리가 있구요.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던 찻쌍입니다. 좌탁인데요. 높이는 25cm. 좀 높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새로 만든 것들은 12cm에서 15cm. 낮게는 10cm로 낮췄습니다. 약간 높은데요. 이것을 오늘 만든 걸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든 찻쌍입니다. 재미있게 쓰고 있어요. 조정자 마침. 그 다음에 차.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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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마시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옆에 물 끓이는 주전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살림살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면 아담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모르ück absolument tät기만 있잖아요.